오후 4시 서해 대천항 남의 꽃게자비 배가 한창 작업 중인 시간 이제야 추방한다는 서해 대천항 꽃게자비 배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살짝 걱정된다 서해 대천항 꽃게자비 X파일 대천항 꽃게자비 배는 밤낮 구분 없이 조업을 나감 그러나 작업은 당일치기로 매일 추방과 입항을 반복 그물로 꽃게 잡는 분들을 보면 꽃게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잡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안감막이라고 그물 가지고 강아지하고 멸치도 잡고 전에는 아구를 잡고 태워서 잡고 어디쯤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라고 하면 알아요? 대충 대충이 아니라 바다 넓은 데인데 누구들하고 대경을 위도경도를 말해주고 알으냐고 그렇구먼 중앙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서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서남쪽으로 가요 서남쪽으로 가요 아니 너무 차도 높고 어느 정도 온도에 맞춰야죠 수원이 다 떨어져야 나오잖아요 바다 수원이 아직 찬 탓에 그나마 수원이 높은 서남쪽으로 향해야 한다 남해에선 서쪽으로 약 1시간 서해에선 남쪽으로 5시간 정리하자면 서해도 남해도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서남해 구역을 조포인트로 잡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